삼성 디지털 프라자 한암 미사 본점에서 새단장 오픈 행사를 진행합니다. 한암 미사 지역의 대표 혼수의사 전문점으로 다양한 비스포크 가전제품 및 갤럭시 S22 시리즈와 다양한 모바일 기기 체험은 물론 오픈 매장만의 특별한 혜택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. 전국 어디에서나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쾌적한 쇼핑 환경과 편리한 주차 공간이 준비된 삼성 디지털 프라자 한암 미사 본점에 지금 방문해 보세요.